이제 좀 밖에 가서 보종을 하자. 알겠습니다. 아까 산 거 그거 다 해요? 어. 그거 다 해야 돼서. 여기다가 먼저 물 줘야 되는 거 아닌가, 언니?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, 주. 물부터 먼저 줘. 그러면 일단은. 일단 꽃들한테 물을 주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얼굴 대세요. 얼굴? 꽃들한테 물 주고 시작하겠습니다.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. 다 내가 해줄게. 이거 이렇게 구멍을 파서 이 안에다 먼저 물을 버놔야 되는 거 아니야. 여기 앉아서 쉬세요. 쉬고 있으라. 앉아서. 구경만 해? 제가 할게요. 내비주세요. 어디 해봐. 하는 거 봐봐. 팡치는 촘촘히 심어야 되겠다. 이거를 여기다 심고. 솔직하게, 솔직하게. 솔직하게, 솔직하게. 아, 진짜 우리가. 또 무슨 금반지를 받겠다는 것보다 솔직하게 예, 나는 이거 해도 잘 살 것 같으네 아주 그냥 좋아, 완전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거 다 끝나고서 혹시 봉투 받아서 어디 말 타고서 올라가서 뭐 넣나요, 혹시? 아, 채용산이요? 그건 아니죠?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봉투도 둘 수 있어 뭐 봉투까지 예,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냐 그거를 그럴 줄 알고 왕누나 이거를 옅게 묻었지요 대충 옅게 묻었지요, 그럴 줄 알고 자, 이걸 옆에다 놓고 다시 상추로 묻어볼까요? 응 얘는 수천이는 어디 가서든지 귀염받고 잘 살 것 같아 그 정수라의 환이 가지고 흉내준 내봐 지금 이상한 게 환이요? 응 좌절이 아니고 환이요? 어, 환이 최진희 씨는 최진희 누나도 복식에서 오는데 약간 복식 호흡으로 하고 배에다 손을 올리고 내 소리는 하나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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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달라고 달라고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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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제대로, 너무 제대로 말이었는데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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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갔다가 그냥 집중 사격을 했어